오늘은 김포에 있는 우리가 전에 가게를 빼면서 해놓은 공장에 왔는데 말하면 길지만 아무튼 공장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하러 왔습니다 공장을 급하게 얻었는데 지금 당장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원래는 막혀 있었는데 주인분이 안에 천막이랑 좀 편하게 쓰려면 뚫어주신다 연락이 없길래 난 이거 안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오니까 뚫어져 있네요 옛날에 식당에서 썼던 어떤 그런 집기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이거 바베큐를 할 때 캠핑용으로 쓰려고 이것도 시 장작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또 이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구만 오늘은 이제 공장에 캠핑 같은 건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오늘 친구랑 공장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큰 꿈을 가지고 뭘 해보고자 했는데 조금 계획이 바뀌게 돼서 이거를 다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냉장고만 먼저 지금 연결을 해놨고 LA갈비랑 닭꼬지를 조금 사왔고 여기 소스랑 음료수 같은 것도 일단 준비해놨습니다 이제 좀 있다가 친구가 오면 이제 여기서 불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불은 피워 먹지만 캠핑장에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기 그릴이랑 햇반 사왔고 숯이랑 여기 번개탄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사실 좀 더 많이 뭘 준비해 올 거라서 나중에 일단 친구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서를 왔네 피서를 왔네 피서를 왔네 친구가 와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너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와서 먹으라고 이거는 업진살에 이것도 업진살 삼겹살 근심에 목살 소세지 파김치 와 야 이거 뭐고 닭발 야 떡 아니 여기가 갔는데 한우밖에 안판대 이야 근데 가리비는 아예 안 나온대 가족과 친구를 위해 애쓰는 애쓰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계란 암 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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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그래 왜 그런지 얘기해 봐 칠 못 먹게 해서 조금 기다려 구워야 먹지 생고기 못 먹어요 알았지? 아니 생고기는 못 먹어요 슈울아 이제 컸으면 참을 줄도 알아야지 알았지? 고기 아파! 고기 안 돼 가요 고기 안 익었어 고기 안 익었어 야 그래서 먹으니까 느낌 있네 느낌 맛있어요? 맛있으면 최고 해봐 너는 진짜 잘했어 네가 이 공장을 계약하고 내가 이 공장 왔을 때부터 얘기 하던 거 물 놀이하면서 배드를드 치고 너무 좋겠다 꽃 등심 너무 앙꼬뜩 등심처럼 생겼다 슈울아 바닥에 떨어진 거 먹으면 안 돼 보여주는거 알까? 밥먹은거 역시 불 나도 텐트에 자는거 윽수로 싫어하거든 여기서 막 놀고 잠을 만약에 펜션에서 잔다 텐트 치고 잔다 나 이거 싫다 집에선 못먹는 맛이다 가족과 친구를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하고 있는 소감이 어떻노? 기분 좋다 행복하다 근데 좋아하는 표정이 아닌데 와 쌈장 안쏘는데 와 쌈장 안쏘는데 이야 근데 세야죠? 보자 이것도 찐이지 찐이지 찐 자 우리 머마마마마 꾸꾸 몇번째이죠? LA갈비 먹고 닭고지 먹고 닭발도 먹고 윤심도 먹고 갈비살 먹고 진짜 삼겹살 겨우왔네 어때? 구웠어 밤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것은 벌레들과의 전쟁이다 여기 아 아까 이 자리에 지금 불을 피우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이야 또 밖에서 먹는 라면의 맛이 있지 자야겠다고? 내가 어렸지 무슨 소리야 내가 그만하자 블랙박스 무슨 소리야 나 무조건 내 금 띄워준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내가 시율이가 당연히 금 받았으니까 이 둘째한테 띄워줘야지 내가 왜 안된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둘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먹었나? 많이 먹었지 그래? 야 일단 지금 먹는 것만 라면 3갠데 라면 하나씩은 더 먹은 건데 일단 그래 그냥 표지 그다 입어라 자 오늘 후기가 어떻노? 헤헤 배에 보면 알지 배에 봐라 지기네 이래서 사람이 마당에 있는 집에 살아야 돼 오늘 바베큐 파티를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공장에서 50벌레 들어왔다 이제 다시 가끔 봤을때 감사합니다.